그 얼음 좀 넣어줘요 아줌마. 아니 얼음 안 넣어도 돼요. 안 넣어도 된대. 얼음부터 국물 내서 안 좋아해요. 아니 상하잖을까? 안 상해요. 빨리 가져가면 되지. 됐어요. 다 샀나? 고사리 사러 가면 돼. 네 고마워요. 고사리를 찾아야 돼요 고사리. 아니 여기서 국수 한 그릇 말아먹고 갑시다. 이리 와서. 아유 국수는 나는 안 먹어. 안 드실래요? 청와란 한 그릇 먹죠 그러면. 여기서 이거는 먹는다고 그래 땀이나 죽겠는데. 안에서 바람 좀 써냈다가 조용하잖아 여기는. 아유 그거는 또 먹는다고. 날씨 더워서 저기 뭐야 저 새우 상하겠다. 안 상해요 걱정할 게 없어요. 맛있다. 국수 몇 젓가락 가지고 엄청 오래 먹네. 뜨거워서 뜨거워서 빨리 못 먹어요. 물을 들어 마셔. 너무 뜨거워. 저도 빨리 먹고 싶은데요. 너무 뜨거워. 너무 뜨거워. 고사리 찾으세요. 네 반바지 하나 사주려고. 누구 허리 사이즈 아시죠? 제 바지 사주실라고요? 어떻게까진 내가 결혼 생활을 그 사람들에게 해서 25년을 해도. 양복을 정장을 한 번도 해준 일이 없어요.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 많이 먹어지고. 한 살 살 더 먹어지잖아요. 기력이 없어지고. 그러니까 금년에는 다른 벌을 꼭 사줘야 되겠다. 저도 뜨거운 걸 입고 다니니까. 저는 아저씨 하나. 반바지는 하나 사줘야 되겠다. 어우 괜찮네. 또 색깔은 이거 말고 또 있어요? 이렇게 이것도 있죠. 이건 좀 크고. 두 개 사려고 하나만 사주려고 했는데. 대개 사려고. 이 두 벗고는 해. 그렇지 그렇지. 이 두 벗고는 해야겠다. 어차피 얻어입니다. 집에 없어. 또 다른 디자인 있나? 이거 좋아. 이거 괜찮다. 이거 괜찮다. 아 이거 얼마나. 솔직히 그게 낫겠다 이거보다. 이걸 하나 입고서 내가 아마 3만 원 두 개 좀 사겠다. 어쩌면 끝받습니다. 황홀하게 잘 상당하고 좋지. 장에서 입어보고 싶지 않은데. 이런 바지보다 나을 것 같다. 엉덩이가 좀 꽉 조여야 되는데요. 꽉 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. 이 아저씨가 참나려고 하면. 이건 이게 면이죠? 네 면이에요. 이게 좋아. 어때요? 좋습니다. 좋아요? 네. 어떻게 돈내신다고 생각하시니까. 황홀하게. 목소리가. 목소리가 별로지. 안 좋죠? 한 개만 사주려고 그랬더니. 색깔이 좋잖아. 마음에 드네. 괜찮아요? 응 좋아요. 작지 않을까? 아니야 넉넉해 엄마야. 두 개만 드려요. 두 개만 사. 하나 더 줘요. 하나 더 달래요. 아니 와보더니 딴소리 하네. 오빠 괜히 사준다고. 세 개나 나한테. 나 한 개만 살라고 그랬지. 아따. 엄마는 사주는 길에 세 개나 사주려고. 장모님. 그러니까 아까워하지. 장모님이 왜 아까워 사주는 게. 우리 엄마 같으면 안 아깝게 사줄 텐데. 이 장모님은 좀 굳으세요. 아마. 3만 3천인데 엄마. 그래도 내가 또 다 받으면 안 되지. 그렇지? 7천 원 일단 1만 7천 원 드리고. 쭈쭈바 사줬어요. 1천 원 드릴게. 쭈쭈바 사줬어요. 쭈쭈바 사줬어요. 어디 갔으니까. 쭈쭈바 사줬어요. 내가 사는 거 어디야. 쭈쭈바 어디 팔아요? 쭈쭈바 어디 팔아요? 어? 마트에 나가야 돼. 마트에 나가야 돼. 여기서 팔아야지. 저 사람이. 저는 만 원짜리 같은 거. 아 이렇게 좋잖아요. 좋잖아요. 그리고 사는 걸 보면은. 참 정신이 올바르다.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. 참 꼼짝이야. 이 깎으면서 이게. 자꾸 못해 내꺼.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. 내가 만 원. 아. 고객님 드셔보세요. 그 방을 들어가면은 생각이 나니까. 내가 들어가기 싫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왜 침대가 이 방에 있는지 알아? 왜 침대가 이 방에 있는지 알아? 왜 침대가 이 방에 있는지 알아? 진짜. 멋있다. 어떻게 보면 되게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성격 진짜 좋으세요. 본매예요. 볼수록 매력하잖아요. 원래 이 쇼핑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. 한 군데 가서 맞으면 다 색색까지 여러 개를 사요. 지금도 보면은 한 군데 가서 지금 여러 개 사잖아요. 그런데 이제 비교되네요. 백만 원짜리 아이시카 몇 대 가지고 있는 권재관 씨나. 천만 원짜리 자전거 가지고 있는 손준호 씨나. 그런데 준호 씨도 자기 옷.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말고는 다 아끼는 편이에요. 옷도 되게 털털하게. 누구라 다 그래. 누구라 다 그래. 아 그래. 두 분이 필요한 거 금지라고. 아 그래. Jean Young. 아니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